어이 분위기 좋네요 토트넘에 대한 어 손흥민과 알리의 활약으로 이 풀람전을 토트넘이 이제 이겼잖아요 어 그거 끝난 다음에 해외의 외신들 같은 경우도 반응이 토트넘에 대한 찬사 기대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트넘 공격진 야 이거 많이 달라졌는데 아프도 기대되겠는데 이런 이야기도 많고 토트넘이 이러다가 설마 정말 챔피언스에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데 제가 이제 각종 유럽에 있는 매체들 어떤 반응이 있는지 한번 모아봤습니다 함께 좀 보시죠 영국의 인디펜던트 같은 경우는 제목 타이틀로 딱 뭐라고 했냐면 손흥민 선수를 딱 언급을 합니다 손흥민이 유럽의 희망을 부양시켰다 어 이게 뭐냐면 이제 토트넘 챔피언스에 갈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으로 어 손흥민 선수가 그만큼 아 근데 약간 좀 재생 전문가 같지 않습니까 정말 베일 끌어올리고 아일리 끌어올리고 하트가 이렇게 라멜라 빼놓고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토트넘에 어려운 선수 있을 때마다 약간 김덕배로 약간 빙의한 손흥민 선수가 쭉쭉쭉쭉쭉 어시스트 도와주면서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인디펜던트가 이제 그걸 주목을 한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팀에 굉장히 많은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토트넘 많이 끌어올렸고 이러다가 어 토트넘이 유럽 이제 아무래도 챔피언스 리그죠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토트넘이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8위입니다 4위하고는 격차는 조금 멀어져 있지만 근데 승점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현재 지금 4위가 7시인데 7시가 47점 8위 토트넘이 42점이면 5점 차인데 토트넘이 한 경기를 적게 치렀기 때문에 이 경기를 언제든지 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순위치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인디펜던트가 타이틀로 손흥민이 유럽의 희망을 부양시켰다 이렇게 좀 쓴 거고요 영국의 아이뉴스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야 여기 이렇게 썼네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는 창조자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 캐빈데브라이너 김덕배 모드 팀을 끌어가는 어떤 플레이메이커로서 물론 뭐 더 많은 골을 넣는 게 좋겠지만 확실인데 그런 역할도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아이뉴스 썼는데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공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강력해 보였다 그래서 이제 그 결승골을 만들어준 크로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랬지만 이 매체가 주목한 거는 그 17분 장면이에요 많은 분들 그 장면 이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카레스마가 보이는 거 아니야 카레스마 하이라이트 같은 장면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 아웃프론트로 케인에게 딱 연결한 케인이 들어가면서 헤더를 연결했던 그 장면을 딱 계속 언급을 하면서 진짜 좋은 플레이였다 이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창조자다 실제로 또 알리의 물론 뭐 나중에는 자책으로 기록되긴 했지만 그런 결승골로 이어졌던 것도 만들었기 때문에 확실히 팀을 끌어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 골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손흥민과 케인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3골을 합작하고 있는데 이 골이 만약에 케인이 좀 더 마무리 잘했다면 케인이 많이 넣었다고 한다면 9495 시즌에 블랙번에서 뛰던 알란시어라고 크리스 허튼이 한 시즌에 13골을 합작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현재 좀 독률이거든요 이걸 넘어설 수도 있었던 손흥민의 환상적인 크로스와 컨비네이션이었다 이렇게 아이누스가 또 평가를 했습니다 자 풋볼런던 쪽으로 가보면 풋볼런던도 역시 손흥민의 아웃프런트 패스에 주목을 합니다 이게 확실히 인상적이었나 봐요 지난번 베일의 골도 손흥민 선수가 아웃프런트 바깥발로 해가지고 연결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케인에게 정말 바깥발로 멋지게 크로스를 했던 그 장면에서 폭볼런던도 이야기를 했고 또 이어서 그 자책으로 연결됐던 알리에 그 슈팅도 지금 크로스를 연결했고 후반전에는 이제 폭볼런던도 뭐라고 했냐면 후반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수비에 많이 가담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카 평가한 거죠 수비에 헌신적으로 공격수가 평가했다는 건데 한편으로는 진짜 후반전에 토트넘이 다 내려가서 비키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좀 이어져서 아 이거 무리중 감독이 수비축구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었죠 실제로 이날 경기에 제가 히티맵 옵타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손흥 선수가 그렇게 막 케인에게 골 도와주고 슈팅 도와주고 알리에게 또 슈팅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는 공격적으로 많이 뛰었지만 후반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히티맵을 좀 보면 아래에도 많이 찍혀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BBC로 가보면 BBC에서 이제 경기 실시간으로 해설했던 잉글랜드 대표팀이자 웨스템의 전수비수인 맨 업슨 같은 경우는 아 근데 확실히 이게 아웃프런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손흥민의 절대적인 멋진 패스였다 아예 이렇게 딱 해왔습니다 그게 케인에게 주었던 그 장면인데 절대적으로 멋진 패스였다는 거예요 딱 연결해주면서 근데 케인의 결정력이 좀 아쉬웠다 상대 아래올라에게 좀 걸렸다 골키퍼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확실히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어 또 스카이스포츠 쪽으로 한번 가보면 스카이스포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트넘의 돌파구를 손흥민과 알리가 만들었다 네 한국 대표팀의 손흥민은 공간을 가로지르는 낫고 그 다음에 이제 피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빠른 뭐 제1의 가장 우수한 혹은 훌륭한 이런 뭐 최고라 라고 하는 뜻인데 피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런 크로스를 연결해서 어 상대의 어떤 자책으로 연결된 알리의 슈팅을 도왔다 결승골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또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를 해줬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뭐 손흥민이나 알리 개인에 대한 평가도 있겠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손흥민 케인 베일 KBS 라인 플러스 알리 이 조합이 프리미어리그의 첫 선발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주목하는 것도 많았는데 BBC는 경기 끝나고 분석기사를 썼는데 거기에 일단 이렇게 딱 시작을 합니다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연승을 기록을 했다 지금 연승이잖아요 그 11월 이후에는 연승이 없었어요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어떻게 이렇게 연승을 기록할 수 있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알리가 선발로 복귀하면서 폼이 올라왔고 베일도 기존에 올라온 상태에서 손흥민, 케인 알리 베일까지 우리는 순댓국밥 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라인이 상당히 좋았다 기대가 된다 이 라인이 계속 만들어지고 폭발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기대되는 거 아니냐라고 BBC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공격의 조합 자체에 대해서는 꼭 잉글랜드 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스페인의 마르카지 있잖아요 이 마르카지는 토트넘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하거나 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레알마드리드에서 임대간 베일 때문에 이 기사를 많이 쓰거든요 사실 레알하고 토트넘하고 베일의 관계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마르카도 제목을 어떻게 뽑았냐면 토트넘이 판타스틱4의 힘으로 플럼을 이기고 챔피언스 리그의 꿈을 꿀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 아까 BBC가 평가했던 것처럼 KBS 라인 플러스 알리 그걸 이제 판타스틱4라고 마르카지는 표현한 건데 이 라인이 굉장히 좀 단단하더라 그래가지고 이게 오 진짜 토트넘 많이 지금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지만 끌어올려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꿈꾸는 거 아니야? 라고 마르카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번 경기 플럼과의 경기를 통해서 토트넘은 여러가지 수확을 좀 얻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아일리가 또 역시 베이레이어서 치고 올라왔다는 거 그걸 또 도왔던 손흥민의 어떤 플레이 그리고 그러면서 공격 쪽의 어떤 다양한 조합 네 판타스틱4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라인들을 만들어냈고 요런게 연승으로 결과도 뽑아내면서 쭉쭉쭉쭉쭉쭉쭉쭉 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든 거 아닙니까? 이제 주말에 그 월요일 새벽이죠 또 하나의 런던 더비인 크리스탈 펠리스 경기를 좀 할텐데 이렇게 뭔가 구성이 돼가지고 힘을 탄력을 받는다고 한다면 또 모르지 않을까요? 아 근데 진짜 제가 외신을 한번 쭉 찾아봤는데 진짜 손흥민, 알리 그 다음에 공격진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고 분위기 많이 바꿨다는 얘기가 있네요 이거 계속 좀 비워갈 수 있을까요? 네 펠리스 경기도 한번 보죠